아! 어떤 놈이나 밀었어. 글리치가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밀린 사람 찾고 있는 거 굉장히 귀엽군요. 건방진 것 나한테서 치킨을 뜯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넌 절대 나를 찾지 못할 것이야. 자, 이번의 물 게임!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리세라 클린업! 비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요즘에 계속 반복적인 청소만 하다가 질려가지고 비세라를 좀 손을 놓게 됐었는데 역시 제 근본은 비세라라는 거를 다시금 깨달아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청소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맨날 똑같은 맵, 똑같은 청소.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만의 좀 특색 있는 콘텐츠를 하나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도를 하는 건데 일단 장작이들을 4명을 받아요. 이 중에서 술래를 제가 한 명을 뽑을 겁니다. 그럼 그 장작 한 명이 저를 찾는 거예요. 이름을 안 보이게 옷을 다 통일시킨 다음에 그 술래 한 명이 플레임을 청소가 끝마칠 때까지 딱 알아보고 마지막에 저를 선택을 하면 그 술래가 맞췄을 경우에 그 분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만약에 맞추지 못했다면 다른 열심히 속인 장작분들이 각 한 명당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코로 4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말을 못하고 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아 이 사람인가? 이렇게 유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참 하시는 분들은 절대 방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해볼 맵은 창작 바닥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트랩드라는 맵입니다. 맵이 굉장히 좁은 대신에 폭발하는 물체들이 많고 굉장히 더러워요. 이것들을 같이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들어와서 주변 둘러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장이 지금 전부 다 흰색이에요. 자 보이죠 여러분? 이게 설정에서 닉네임을 켜게 할 수도 있고 끄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끄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술래를 누구로 하냐면 글리치씨가 합시다. 얘 색깔이 달라? 어 뭐야 이거? 왜 왜 왜 맨날 바뀌어? 장갑이 바뀌면 다 뒤지면 돼. 장갑이 지금 보니까 주황색 뜨는 거 랜덤이네. 뭐 그런 걸로 특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다 노란색으로 통일이 돼 있죠? 자 나 옵션 끈다? 아 난 옵션 킬게! 자 이거 글리치씨가 이제 플레임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청소 시작해봅시다. 저는 끝없이 말을 해야 되고 제 비밀 미션이 있어요. 제 비밀 미션을 제가 세 개 정도 실행을 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물통 한 번 엎기, 배럴 한 번 폭파하기 이렇게 두 개만 할게요. 그러면 맵이 좁으니까. 저는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추측을 하셔야 돼요. 야 빨리 이제 청소 시작합시다! 우 야... 일단 맵부터 먼저 둘러봐야겠죠! 아 내가 둘러보면서 하면 안 되지! 너무 티가 나잖아, 이거 이거 일하는 척하면서 맵을 좀 둘러봅시다. 근데 맵이 되게 좁아요! 이번 걸은. 는 맵이 이번 거는 진짜 좁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불레 수거도 해야 되지 않냐 얘들아? 아 되게 내가 아닌 척 연기해야 되어서 혼란스럽다. 일단은 소각로 앞에 있는 쓰레기들부터 빠르게 좀 청소를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막 제대로 못 넣고 뱉어! 제대로 넣어봐 얘들아! 그래도 소각로가 좀 잘 먹네요 이거 빨리빨리 소화를 시키는 것 같네요 내가 정체를 너무 대놓고 들켰다 하면은 바로 폭탄 소환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가 바뀌니까 여기 주변 완전 더럽다 그래도 맵이 좁고 소각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청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놈이나 밀었어! 글리치가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밀린 사람 찾고 있는 거 굉장히 귀엽군요 건방진 건 나한테서 치킨을 뜯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넌 절대 나를 찾지 못할 것이야 아 문 좀 열어줘요! 어! 큰일났다 내 멘트로 지금 약간 범인이 좁혀졌어 이거 조심해야 돼 말을 좀 아껴야 되겠는데 얘들아 다 모여! 여기 중앙으로 좀 모여봐 얘들아! 중앙에 좀 서있어봐 이거 글리치 교란 작전 해야돼 우리 안 그러면은 문상 못 받아 이거 빨리 빙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자 섞었어! 이제 빨리 청소하러 가자 이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란을 해줘야 된다고 빨리 열심히 청소하세요! 이제 물건 어느정도 치웠으니까 이제 물질 좀 해야되겠네? 물질 하자 물질 물통 좀 빨빨리 꺼내! 잘하고 있다! 물을 냈어라! 물 쏟아지는 소리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 얘들아 안되겠다 물은 지금 뽑지 말고 빨리 청소부터 하자 이 물건들부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 이게 맵이 너무 좁으니까 일단 나는 여기에서 물건을 좀 치우고 있을게요 물건부터 빨빨리 다 치우자 빨리 좀 담아봐! 여기에다가 아니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글리치가 뭐 알아볼란가 모르겠네 글리치 너도 청소 열심히 해야된다? 이번에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청소는 되게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아 이 물통 진짜 빼기 왜 이렇게 어려워? 티 난다고? 아니 얘들아 조용히 해! 내 혼신의 연기여? 글리치 완전히 조란상태에 빠졌다니까? 내가 누군지 전혀 못 알아챌걸? 근데 비세라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즐겁다 뭔가 과거의 나로 약간 좀 회춘한 느낌인걸? 앞으로는 이런 시창 콘텐츠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생방송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으로 너무 티나게 연기하고 있다고? 아 무슨 소리야! 정작 당사자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을걸? 야 여기 대걸리질 좀 빨리 해봐 물 좀 그만하고! 자 이제 슬슬 상자 뽑아서 이제 물건 좀 치우자 얘들아 아니 그 레이저 질 그거 그거 지금 하지 말고 물건부터 치워 물건부터 근데 분리수거해야 될 게 좀 많긴 하다 이거 놔야 되는 곳이 어디 있냐? 제 겁니다 수거벌렀어 저 죽은 게 진짜 나일까? 아니면 장작일까? 야 헷갈리지 야 근데 나도 연기를 하면서 멘트를 쳐야 되니까 약간 뇌정지 말이 점점 없어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까 상대를 아 원래 이렇게 처음 해보는 콘텐츠는 좀 실패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오 고마워 맘맘매야 벌써 청소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플레이한 지 얼마나 됐지? 거의 뭐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야 규칙 하나 추가하자 100% 못 찍으면 다 꽝이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소해 100% 못 찍으면 상품 아무도 못 가져가 푸뿌푸뿌푸뿌푸 어! 고마워! 레이저 피~~~~~ 이제 내가 레이저 지우고 있는 동안에 빨리 분리수거 좀 해봐요 여러분 아! 여기 진짜 지울 거 완전 많네 누가 이렇게 총알을 많이 박아놨어? 야!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레이저 좀 다른 사람이 받아라! 제 겁니다! 오케이! 수고! 얘들아 이제 모여서 분리수거 하자! 분리수거! 야! 노동요 좀 누가 꺼! 아우! 시끄러워! 이제 좀 조용해졌네 우리 장작들 폭발을 원한다고요? 헛걸이 하지 마세요 야 여기 진짜 지울 게 왜 이렇게 많냐 아! 레이저를 진짜 지지고 지져도 끝이 없네 어! 어! 어어! 느새! 붙어! 하하하하하 이제 얼추 다 됐나? 자, 얘들아 이제 레이저 지우고 있는 사람 내려놓고 아니야! 마저 청소해 분리수거는 얼추 다 한 거 같은데요? 자, 이제 다들 청소기 꺼내봐 이거 뭐야? 더러움 감지기 아! 누가 불을 붙였어? 야! 딴 사람이 레이저 해! 터뜨리로 잘한다 우리 장작이 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나 큰일 났다. 미션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잊고 있다가 지금 지금 생각났어. 이것도 쳐주나? 소심. 얘들아 더러움 감지기 좀 다 꺼내봐. 뭔가 되게 짜잘짜잘하게 더러운 게 계속 감지가 되네? 여기 좀 닦아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장소가 좁아서 금방 찾아지네. 이쪽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아, 아, 나는... 어, 야. 누구 한 명 죽었는데? 어, 야. 찾았어. 계속 뭔가 무기체가 미묘하게 잡히네요. 어, 여러분. 뭐야. 물양동이 뽑는 곳 주변이거든요. 지금 샅샅이 다 잘 찾아봐요. 위쪽에 뭐 껴나? 이거 들어줄 테니까 여기 누가 올라가 봐. 자, 내가 들어 올려줄게. 아우, 야. 잠깐만. 꼈다. 다시 내려... 내려가 봐. 내려가 봐. 자, 뭐 있어? 뭐 보여? 잘 좀 올라가 봐. 아, 그 드럽게 못 올라가네. 진짜. 야, 다른 사람들이 좀 해봐. 찾아봐. 아아! 어? 자, 올라가. 거기 뭐 있어? 없어? 여기 사다리차 없냐? 사다리차? 아이씨. 이건, 이건 그냥 퇴근해야 되겠는데? 발견을 못 하겠다. 아, 아, 나는... 보면 여기 또 누가 죄 없는 영혼이 가셨습니다. 야, 분리수거 했으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자, 다들 모여볼래? 이제? 중앙으로 다시 모여봐. 자, 여기 중앙으로 이렇게 일렬로 서보자. 자, 글리치 씨가 의심되는 플레임이 누구인지 걸레질 해봐요. 누가, 누가 플레임일 것 같아요? 아, 맨 오른쪽에 있는 흑인분을 골랐습니다. 자, 정답은... 자, 정답은... 자, 정답은... 짜자잔, 접니다. 아, 멍청한 글리치! 아, 나의 곧무술수에 제대로 농락당했군! 아, 우리 장작들 손발 잘 맞았어. 어, 내가 레이저 안 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레이저 하고 있을 때 아, 야, 나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 레이저 좀 해봐. 하면서 레이저를 딱 그 장작이 그 말에 맞춰서 놓더라고. 와, 나 연기력 미쳤다. 우리 장작들... 어, 글리치 씨는 아쉽게도 저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이 문화 상품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컨텐츠 한번 진행해봤는데 다들 재밌었으면 고개 끄덕끄덕! 혼자 재미없어, 지금 혼자 재미없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해볼까요? 아, 쓰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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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다. 122%! 하지만 오늘도 다른 분들은 이 자리에 없군요. 이게 왜 튕기냐. 이거 빨리 오류를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창장마당 다운받은 맵 중에 잘못된 게 있나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오류가 걸리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122%로 깔끔하게 마무리도 됐고 퇴근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작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앞으로도 재미있는 색다른 컨텐츠로 비세라를 많이 플레이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후과정룡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